우리 한번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갔잖아 다음에 하자고 사람들 거의 다 나가가지고 3포스분들, 3포스분들 저희쪽 다 몰래 있잖아요 반대편으로 들어왔죠 3포스분들만 제 머리에 징 하나 찍어볼게요 죽는 분들이지만 부활 무섭만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풀보다는 부활입니다 풀도 피우면 드린데요 피가 생각보다 잘 빠지네 사람이 많아 피는 잘 빠지고 있거든 무섭만 넘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성낙하라는 스킬 조심하셔야 돼요 암성낙하 공포는 공절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공절이 있는 거 조심하세요 출주 항상 되시고요 비쥐 야, 신기하다 담배비를 줘 봐 이걸 거기다 올려놓은 거 아니지 시작 아 아 땅 낙하여 땅보세요 땅에 범위시킵니다 범위 피하셔야 돼요 땅? 어 야 능지야 뒤로 빠져 아 빠지셔야지 다시 형 위치로 호창형 다시 일로와요 자리 자리 이동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좀 앞으로 땡겨졌어 스턴이에요 라이언스님 들어가지 마세요 가끔 가끔 고발하면 한 번에 넣을게요 예비팬들 못 쏘우시므로 제발 맴팽이 안죽기를 바라야돼 네 버글팀은 진짜 버려 걔 끔고 그렇게 스킬리스틱이 이제 킬 쓰면은 궁절이 나올거에요 스킬리스틱이 없어요 친구가 플스가 없어요 킬지가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킬 쓰기 때문에 스킬리스틱이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택이 제일 많이 죽어 다른 힐러분들이 안걸리신 분들이 바닥 보세요 바닥 범위 범위 다시 위치로 한다 다시 위치로 됐어 여기서 할게 다시 위치로 다시 자리로 이동할 거에요 예비치우님들 힐 주셔야 돼요 자리 이동해요 자리 됐다 오창 너한테 간다 오창 형이 가서 됐다 다시 데리고 갈게요 꼬리 뒤로 더 가세요 다시 원위치 할게 독댓먹습니다 자리 잡으세요 세대거리 덕이라고 네 됐어요 여기서 할게요 자 2두 랜더머글이에요 athletic 복댓불 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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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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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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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낙하 나옵니다. 방금 낙하 나옵니다. 방금 낙하요. 피하세요. 방달아 피해. 방달아 피해. 오보리 이거에 많이 안쓰려야 돼요. 주유를 많이 날려면 안 돼요. 공간다. 1. 공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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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링은 가게. 아, 양다리 찢겼네. 육기님. 육기님. 10만원 버티세요 얘 한명 숨겼거든요 아 10초짜리다 다시 나한테 올거야 다시 온다 더 들어갈게요 저 안으로 조심하세요 이번에 안으로 더 들어갈게요 다리 좀 다리 좀 조금만 이동할게요 네 네 됐어요 암석이요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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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할게요 앙달이 튕기면 말해줘요 네 저쪽 하거나 앙달이... 네 앙달이... 앙달이 튕기 들어올 수 있으면 펴고 있어요 야 튕겨도 그 자리... 아 죽어서 튕겼나? 네 죽은 다음에 튕겼어요 죽어서 튕기면 끝이야 네 네 잘 빠지고 있었네요 뭐 어퀸 진짜 빠르다 그 팀이 이렇게 앙달이 튕기 뛰어가지고 나을 가면 헬스게크 어퓸 저의 그 나은 나은 근데 그 그 그 그 이 포스 범정님들 공격을 빼면 알라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암성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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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여 아우 공절 공절 아 이번에 공절하고 같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갔어 응 못 피했어 못 피했어 우선 구할 먼저 예약 좀 더 들어갈게요 해야되겠다 여기도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여기서 할게 길이 더 빠지셔야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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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적 더 샀나보네 황성났다 질주 확인들 하시고 질주 확인들 하시고 질주가 걸릴 것 같다 자리는 그대로 같이 될 것 같다 콧포스탄 좀 제가 구할게요 구경인 콧포스탄 콧포스탄